좋아요, 구독 마주션님 오늘 크루도일과 관련한 방향성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슈들이 여전히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이슈가 있다고 봐주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두 가지 다.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현재 매수 쪽에 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앵커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MN 반군, 지금 뉴스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MN 반군 그러면 좀 뭐랄까, 그냥 어떤 MN이라는 나라의 조그만 반군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냥 어스레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의 어스레기들이 아니에요. 이 MN 반군요, 벌써 2년 전, 2022년에요. 2022년에 그때도 1월 달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온유 생산시설 3군데를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구가 안 돼버린 겁니다. 전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온유 생산시설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그냥 폭격해가지고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때 오일이 향후, 이게 전 7년 동안에 가장 높은 90달러를 찍었어요. 이 사건으로만 인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MN 반군 그러면 뭐 그냥 동네 그냥 논뚜렁, 빵패맥처럼 그런 짜잔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강하다. 그럼요, 센 애들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하마스보다도 MN 반군들이 더 좀 세다. 그리고 또 여기서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라크 있죠. 이란, 자꾸 이라크를 하는데 이란이 지금. 가만히 있는 이라크를. 그렇죠, 이란은 굉장한 이 애네들, 그러니까 이 어스레기들 중에서도 제일 대장이 이란이에요. 이란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무시하게 이제 확전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란이 확전이 돼요. 그럼 이란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냐면, 어딜 것 같아요,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데가. 이란하고 아무래도 서방국가 쪽일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사라비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원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또 이란 편이에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약간 친미 쪽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지금 깎다 가다가는 정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래 갈 수도 있고, 거기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30%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온유나 LNG 관련돼가지고는 한 15% 정도가 지나가요.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아가면 약 50%의 시간과 어떠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것도 뭐 단기간 내에 끝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사실상 미국과 유럽이 가장 또 이 타격을 받아요. 보통 아시아에서 유럽 갈 때 이 홍해를 지나가거든요. 뭐 진해 중동 국가에서는 뭐 건너갈 필요가 없겠죠. 앞뒤, 뒷집이니까. 뭐 그러기 때문에 흰 구두나 뺏구두나 똑같은 말인데, 걔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굉장히 좀 타격을 입는 건 유럽이에요. 그럼 유럽의 나토라든가 이런 또 서방 국가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개입하게 되면 또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온유, 대체적으로 JP목원이라든가 이러한 세계은행에서도 70에서 60달러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60달러 아래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가지수 많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스토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애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5일 차트, 먼저 1봉 차트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 차트 보시게 되면 추세선을 긋는데, 추세선은 제가 노트부에도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추세선 그리는 법이라든가, 추세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톡 많이 들어오셔서 링크 여러분들 다 알려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세선 이렇게 그면 지금 현재 72.03, 이 자리가 그냥 꿀자리가 되겠죠. 지금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좀 깊게, 딥하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상단을 하락 추세선을 긋는다. 그러면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런 꼬리는 무시를 하는 거고요. 항상 추세선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접점한 자리가 추세선으로 보시면 돼요. 한 이 정도로 접점한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러면 이 안에서의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위가 뚫린다.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래가 뚫리면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보통 이 삼각 어떤 패턴은 지금 여기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 여기서 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MN, 방군의 이슈,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72달러가 훼손되지 않는다. 72달러가 훼손되지 않으면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시면 돼요. 이날 이후로 지금 72달러가 훼손되지가 않았죠. 이때도 그냥 꼬리만 나오고 다시 그냥 싹 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금일 같은 경우도 72달러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같은 경우에 먼저 60분짜리로 좀 세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72.64 이 자리가 또 5일은 오늘 매수 자리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리장 돼서 72.64까지 다시 내놓는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는 74달러까지 버실 수가 있어요. 물론 72.64에서 만약에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매도는 오늘 좀 참아주시고 다시 72.64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러면 조정줄 때 다시 매수 이런 모습하고 똑같죠. 은봉으로 이렇게 72.64로 내려왔다가 이 양봉 보시게 되면 72.64 야무지게 올라왔죠. 올라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72.64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72.64가 보시게 되면 몸통 그러니까 종가가 72.64 아래로 깨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72.64 이 캔들을 기준으로 72.64가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매수로 스탠스를 갖고 대응을 하시는 거고 목표가는 74달러까지 번다. 아 나는 그냥 조금만 먹고 나오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좀 좀 전에 찍었던 고점 부분이 73.25까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조정을 준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번다. 그래도 거의 60틱 정도는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0틱이면 환율로 따져도 꽤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오늘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손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64 아래로 만약에 다시 애처럼 은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줄 때 바로 빚과 같은 속도로 그냥 들어갔던 자리에서 그냥 나오시면 돼요. 1, 2틱 정도 손절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는 안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